아유 고생하시네 나세 왜해 님아 난 50을 이 시간대밖에 안해요 딴 시간에 나의 게임을 안해 손에 안잡혀 게임이 뭘 뭐해 공부하거나 졸리면 자고 아빠 뭐 한일 도와줄거 있으면 잠깐잠깐 도와주고 뭐 별로 할거 없어 뭐 뭐가 부러워 근데 지금은 뭐 별거 없어 지금은 아직 준비단계라 할게 없어 나중에 어 겹시 그거 뭐냐 무판에 뿌릴 때 좀 도와주고 뭐 겨심을 때는 기계가 다 해주니까 상관없고 농약 뿌릴 때 조금 조금씩 도와주고 어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저거 노르망디네 어 아 강한 아 아 아 아 아 과연 마하는 또 성공할 것인가 뭐야 왜 좋다 가나가 왜 좋다 가나가요 아 야 마한 2킬 했어 야 구축도 러레 잘 쏜다 아 아 아 아 생일 5살 학생 초고 막 제 아니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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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빵전을 키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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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코울 10 23이 없어 그 그리고 그 똥배를 왜 타? 나 단장포 싫어해 플래터는 그래도 월회라도 쓸만하지 꽃 뜨지 꽃 뜨지 않으면 좋아할 텐데 알죠?